1위 안녕하세요 T1구마유씨입니다 1위 올라가서 되게 기분 좋고요 다음 경기 젠즈가 져가지고 저희가 단독 1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징조라 생각하고 계속 이 기세에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 나오면 좀 재미가 없긴 하지만 되게 강팀의 면모라 생각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팀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긴장감 있고 한 번만 실수해도 질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좀 선호하는데 좀 긴장감이 오늘 없었던 것 같아서 재미없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때는 진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CS 먹는 재미라도 챙겼다 이런 의미로 말했던 것 같아요 되게 T1 역사상 원대일에 자리가 그랬었어가지고 제가 그 역할이 됐다는 점에서 뭐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나도 나중에 T1에서 은퇴식 해주려나 이런 생각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내년까지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T1과 좀 오래 볼 것 같습니다 이런 교체 출전에 대한 압박감이나 부담감 같은 거를 생각 안 해도 돼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주전이라는 그 자리의 책임감 같은 거를 좀 더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좀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더 성숙해져 가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T1 유니폼 구해달라고 연락 왔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설날에 집에 갔다 놔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유니폼은 제 거랑 상혜경 거 부탁했습니다 워낙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군대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딱히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반절 정도 지낸 것 같은데 얼른 몸 건강히 전역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 우승하고 싶고요 한 채원, 세 채원 하고 싶습니다 제 자신입니다 저는 제... 제가 저의 완벽함을 끝까지 올리기만 하면은 다른 선수 상관없이 그냥 잘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제 자신과의 싸움만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더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찾아와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팬분들 감사하고 저희는 그 보답으로 좋은 경기력으로 연승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!